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라인에서 업무 효율성과 제품의 완성도를 올릴 수 있는 라인 디자인 시스템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제 소개부터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라인 플러스에서 라인 디자인 시스템 LDS의 전체 PM을 맡고 있으며 시니어 리드로 공부하고 있는 박재호라고 합니다. 사실 현재 디자인 시스템 프로젝트도 저에게는 도전 가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라인 디자인 시스템의 4가지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라인 디자인 시스템을 구축하게 된 계기와 디자인 시스템의 구조, 요소에 대해 말씀드리고 라인 메신저 앱을 위한 디자인 시스템과 라인의 글로벌 패밀리 서비스를 위한 디자인 시스템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디자인 시스템을 구축할 때 고려해야 될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자인 시스템을 구축하게 된 계기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작년에 한 차례 언급한 적이 있지만 두 숫자는 디자인 시스템을 시작했을 때인 2019년 6월 1500여 가지의 프로젝트와 이를 제작하고 있던 400여 명의 디자이너들입니다. 약 400여 명의 각각의 디자이너들이 다수의 프로젝트를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했을 때 어떤 문제점을 겪게 됐을까요? 또한 디자이너들 뿐만 아니라 제품 제작에 가장 지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개발자들은 어떤 이슈가 있었을까요? 먼저 디자이너들의 이슈입니다. 어떤 버튼이 최종인지, 어떤 컬러를 써야 하는지, 어떤 폰트와 어떤 아이콘을 사용해야 하는지 디자이너들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 반복적인 커뮤니케이션과 반복적인 디자인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개발자분들은 어떨까요? 하나의 애씨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그 당시의 라인 안에 존재했던 탭 메뉴 UI의 일부분입니다. 탭 메뉴로 터치하면 페이지가 전환되는 동일한 기능을 가지고 있던 탭 메뉴들입니다. 개발자분들은 왜 탭 디자인이 다시 디자인되었는지에 대해 디자이너분들과 다소 소모적인 커뮤니케이션을 때때로 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문제점을 요약해보니 동일한 기능의 UI를 서로 다르게 디자인을 하고 있었고 그에 따라 개발 리소스 난비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반복적인 디자인 작업으로 인해 커뮤니케이션 코스트가 올라가고 있었고 상황마다 때론 다른 UX플로우를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라인 제품의 전체 디자인에 대한 기준을 잡을 수 있는 디자인 매니징이 부재한 상황을 알 수 있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디자인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프로덕트 디자이너를 위한 디자인 라이브러리와 플레이너와 UX 디자이너를 위한 커먼 UX 가이드라인 개발 리소스 낭비로 줄일 수 있는 개발자를 위한 코드가 포함된 UI 컴포넌트를 제작하면 업무 효율성을 올릴 수 있고 최종적으로 라인 제품에 일관된 UI와 UX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효율성, 좋은 디자인, 높은 기준의 완성도라는 세 가지 오브젝티브로 세우고 디자인 시스템 구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림은 저희가 하나의 프로젝트를 실행했을 때의 일반적인 단계인데요. 처음 킥오프를 하고 스펙 정의와 와이어 프레임을 그린 후 디자인 작업과 개발, QA, 릴리지의 프로젝스로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프로젝트의 구성원들이 와이어 프레임 단계부터 QA 단계까지 디자인 시스템을 사용하게 된다면 커뮤니케이션 코스트를 줄 수 있고 반복적인 작업이 줄어들게 되니 업무 프로세스 구간별 작업 시간이 단축되어 효율성을 갈게 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라인 디자인 시스템이 어떠한 체계와 요소로 이루어져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축 초기의 라인 디자인 시스템은 메신저의 라인 앱을 중심으로 제작해 나갔습니다. 하지만 라인에는 라인 앱 뿐만 아니라 많은 글로벌 패밀리 서비스들이 있는데요. 메신저 기능이 중심인 라인 앱 이외의 커머스 분양화, 파이낸스, 유저의 라이프 스타일을 돕는 서비스들과 엔터테인먼트, 광고에 이르기까지 아주 많은 글로벌 패밀리 서비스들이 라인 앱과 함께 제작되고 있었습니다. 하나의 라인 앱과 다수의 제품인 글로벌 패밀리 서비스들을 하나의 디자인 시스템으로 운영할 수 있을까요? 저희는 라인 앱을 중심으로 제작된 디자인 시스템을 다수의 글로벌 패밀리 서비스에도 적용하려고 노력했으나 적용이 쉽지 않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라인 디자인 시스템 산하에는 두 가지 성격의 디자인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메신저의 라인 앱, 통칭 LDSM입니다. LDSM에서는 메신저 기능을 포함한 라인 앱 하이 앱 피처형 서비스와 부가 기능에 대해 정의하고 제작된 디자인 시스템입니다. 두 번째는 다수의 글로벌 패밀리 서비스들을 위한 디자인 시스템, LDSG입니다. LDSG에서는 독립 브랜드를 가진 패밀리 서비스와 이를 위한 모듈의 플랫폼, 웹 기술 기반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디자인 시스템입니다. 라인 디자인 시스템의 필수 제작 요소입니다. 라인만의 디자인 프리스프에 근거한 타이포그래피, 컬러, 레이아웃, 인터랙션을 포함하고 있는 디자인 영역이 있으며 UX 가이드 라인과 컴포넌트의 스픽을 정의하는 다큐멘테이션, iOS, 안드로이드, 웹 개발 작업을 위한 코드를 필수 요소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럼 앞서 말씀드린 내용으로 정의되고 제작되어진 LDSM, 메신저의 라인 앱을 위한 디자인 시스템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라인 앱이 처음 세상에 나왔을 때의 일부분입니다. 메신저 기능이 집중된 매우 심플한 UI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현재의 라인의 모습입니다. 메신저 기능뿐만 아니라 컨텐츠 추천, SNS, 뉴스, 핀테크와 파이낸스 분야까지 유저에게 많은 기능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창기의 라인 앱과 현재의 라인 앱의 모습에서 저희는 어떤 고민에 부딪히게 되었을까요? 꽤 오랜 기간 동안 공통 UX 가이드와 디자인 가이드가 딱히 없이 라인 앱은 계속 변화를 해왔기 때문에 아, 생각보다 레거시가 정말 많이 쌓여있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고 이 레거시부터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레거시를 정리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부터 선행되어야 할까요? 바로 디자인 시스템의 파운데이션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라인 디자인 시스템에는 6가지의 파운데이션이 있습니다. 첫째, 라인의 디자인을 개최된 나갓 때의 기본이 되는 공통의 가치와 원칙을 세운 디자인 프리스프리입니다. 두번째는 라인의 유저에게 보다 명확하고 사례깊게 UX를 제공하는 라인 보이스 세번째는 표준화된 컬러 네번째는 각 국가별 타이포그래픽 가이드와 아이콘 가이드 마지막으로는 일관된 레이아웃 가이드입니다. 작년 데뷔 데이 때 이 파운데이션 부분에 대해 한 차례 자세히 설명을 드렸고 이번에는 아이콘, 그래픽 가이드에서의 업데이트 부분과 컬러 가이드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이콘 가이드입니다. 굳이 디자인 시스템 팀에서 모든 아이콘을 제작하지 않아도 각 국가별 담당 디자이너들이 신규로 아이콘을 제작해야 될 때를 위해 가이드를 제작하였습니다. 조금 자세한 내용을 보면 아이콘을 제작할 때 그리드는 24x24의 사이즈에서 패딩은 2픽셀로 키 쉐입과 스트로크의 두께, 레이디어스 값, 앵글은 45도 단위로 일관된 아이콘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제작되어진 200개 이상의 기본 아이콘에 대해 라이브러리를 구축하고 SVG, AI 및 스케치 파일 형식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순한 기능 아이콘뿐만 아니라 서비스 설명이나 기능 설명을 돕는 피토그램 배리에이션 작업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픽 가이드입니다. 라인은 글로벌 서비스이기 때문에 다양한 문화권을 아우르며 연령대가 공감할 수 있는 밝고 친근함이 보여지도록 제작되었습니다. 각 국가별 디자이너들이 일관된 톤의 매너를 가지고 제작할 수 있도록 얼굴의 표정이나 비율에 대한 가이드와 각 성별, 인물별 비율 등이 포함된 가이드를 제작하였습니다. 또한 디자이너들이 긴급하게 일러스트를 사용해야 될 때를 대비해 여러가지 동작 배리에이션을 제작해 놓았습니다. 디자인 시스템을 구축하기 전 컬러에 대한 가이드가 명확히 없었기 때문에 보시는 화면처럼 피코트를 이용해 컬러값을 추출해서 사용하는 케이스가 많았습니다. 이렇게 디자이너들이 작업을 하다보면 정확한 컬러값을 알기 어려운 이유로 담당 디자이너마다 미묘하게 다른 컬러를 사용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저희는 색상 사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라인의 아이덴티 컬러인 포레스트 그린과 가장 매칭이 잘 되는 프라이머리 컬러 30종을 가이드화하였습니다. 하지만 30개의 프라이머리 컬러만으로는 실제로 라인 앱에서 요구되는 컬러에 대한 니즈를 다 커버할 수 없기 때문에 프로모션 배너와 같이 특정한 영역에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레인보우 컬러라는 컬러 가이드를 별도로 제작 정의하였고 각 서비스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레인보우 컬러가 적용된 라인 앱에서의 프로모션 배너와 아이콘의 애시입니다. 프라이머 컬러는 가장 기본이 되는 컬러이기 때문에 레이브라 해서 코드로 만들고 규제하고 있습니다. 만약 디자이너가 프라이머의 컬러가 적용되어야 할 부분에 바른 컬러를 사용해서 개발 아이드로 넘기면 화면에서처럼 개발 단계에서 경고가 뜨는 수준으로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설명드릴 부분은 디자인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여길 수 있는 컴포넌트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림은 저희가 정의한 컴포넌트의 제작 단계인데요. 먼저 컴포넌트로 제작되어야 할 UI 스토리를 파악하고 스펙을 정의한 후 컴포넌트 디자인 작업과 컴포넌트가 어디에 어떤 식으로 사용될지 UX 가이드를 정의한 후 최종적으로 디자인 라이브러리에 포함하게 되는 프로세스입니다. LDSM의 컴포넌트는 베이직 컴포넌트와 틴 컴포넌트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베이직 컴포넌트는 기본적인 UI 요소로 정의하고 틴 컴포넌트는 라인 타임라인이나 라인 콜, 라인 검색처럼 특정 서비스에서만 주로 사용될 컴포넌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베이직 컴포넌트의 일부 화면입니다. 탑 헤더, GMB, 엠프티 페이지, 버튼, 아이콘, 탭, 페이지네이션 등과 같이 기본적인 UI 요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툴팁 컴포넌트 가이드 내용 중 일부입니다. 툴팁을 인해는 기본 구조와 텍스트로만 구성된 타입, 버튼과 함께 있을 때의 타입인 툴팁의 종류에 대해 정의하였고 레이아웃, UI의 공통 가이드라인, 그리고 툴팁은 컴포넌트 내부에서 커스터마이징을 허용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분리해서 사용하지 말라는 스케치 디자인 라이브를 블러리의 사용 방법 등에 대해 기술에 놓았습니다. 또한 디자이너들은 이러한 베이직 컴포넌트를 활용하여 미디어, 컨텐츠, 버튼 영역 등과 같이 적이된 영역에서 보다 확장성을 가지는 조합형의 컴포넌트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조합형으로 제작된 대화방의 메시지 타입들의 예시 화면입니다. 저희는 이러한 메시지 타입을 플렉스 메시지라고 명칭하는데요. 단순히 메시지 내용이 아닌 다양한 컨텐츠로 포함하고 있는 메시지 타입들입니다. 팝업의 조합형 컴포넌트들입니다. 베이직 컴포넌트의 일부인 버튼 컴포넌트들이 일관되게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실제 디자이너의 작업 화면인데요. 디자인 라이브러리를 활용하여 팝업 안에서도 베이직 컴포넌트의 속성인 페이지네이션을 쉽게 변경하는 점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리스트 형태의 페이지를 제작할 때의 애시 화면입니다. 디자이너는 각 니즈에 따라 베이직 컴포넌트를 활용하여 페이지를 완성할 수 있고 UI 속성도 쉽게 변경하여 하나의 페이지를 일관되게 제작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다음은 팀 컴포넌트의 애시입니다. 보시는 화면은 라인 검색과 라인 타임라인인데요. 팀 컴포넌트는 특정한 서비스나 영역에서 주로 사용되는 컴포넌트들입니다. 라인 서치의 팀 컴포넌트의 애시 화면입니다. 검색 기능과 연관된 UI 요소들이 컴포넌트로 정의되어져 있고 검색 결과의 컬렉션들과 검색 기능만으로 위한 요소들로 제작되어 있습니다. 라인 타임라인의 팀 컴포넌트의 일부분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타임라인에서만 제공되는 기능에 특화된 UI 컴포넌트들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팀 컴포넌트를 제작할 때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팀 컴포넌트는 각 서비스 담당 디자이너들이 직접 제작을 하고 디자인 시스템 팀과 컨트리뷰션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디자인 시스템의 파운데이션의 근거에 제작 관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과 논의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렇게 제작되어진 컴포넌트들은 UX 가이드와 함께 꼭 제작되어야 합니다. UX 가이드는 사용성과 바로 연결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며 컴포넌트를 UX 가이드 없이 사용하게 될 경우 사용자 경험을 크게 해칠 수 있습니다. 저희는 6가지의 UX 가이드에 대해 정의를 해놓았습니다. 컨포메이션, 사용자 피드백에 따른 UX플로우, 공유 모듈, 사용자 선택 액션, 딜레이트 과학과 라인 M 내 사용되는 내비게이션 패턴을 정의해놓았습니다. 공유에 대한 UX 가이드의 일부분입니다. 라인 앱에서는 어떤 식으로 공유가 이루어지는지 그에 대한 UX플로우와 OS별 필요한 대표 아이콘은 무엇이고 공유의 엔트리 포인트, 이에 따른 컴포넌트들을 기술해 놓았습니다. 모달 UX 가이드의 일부분입니다. 포워드 내비게이션과 모달의 차이점, 라인 앱에서의 모달의 종류와 사용용도, 모달의 상황별 내비게이션에 대해 기술에 놓은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인터랙션 가이드입니다. 하나의 제품에서 인터랙션과 모션은 유저 피드백을 보다 명확하게 반응해주고 제품의 완성도를 올릴 수 있는 주요한 요소입니다. 로티와 제이슨, SBG 애니메이션을 기반으로 제작하고 있고요. 또한 iOS와 안드로이드에서도 동일한 느낌을 줄 수 있게 애니메이션 값을 정해놓았으며 인터랙션 가이드를 통해 디자인과 실제 개발 결과목 사이의 간극을 최소화할 수 있게 개발자를 위한 코드 스니팻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라인의 글로벌 패밀리 서비스를 위한 디자인 시스템 LDSG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라인에서는 라인 앱 이외의 많은 패밀리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글로벌 패밀리 서비스들은 각각의 비즈니스 방향과 컨셉, 독립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디자인 시스템 팀에서 관련된 모든 부분을 컨트롤하는 건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보다 자세히 설명드리면 LDSM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라인 앱이라는 하나의 제품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의 디자인 시스템 팀에서 제어가 가능하고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에 반면 LDSG는 다수의 제품이 존재하기 때문에 각 국가별 담당 디자이너와 디자인 시스템 팀이 함께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분업화에 가깝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LDSM보다는 다수의 제품군을 가지고 있는 LDSG는 플렉서블하게 운영되어야 합니다. LDSG를 플렉서블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꼭 지켜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파운데이션입니다. 파운데이션은 협업시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최소한의 디자인 약속입니다. 모두가 동일한 파운데이션을 바탕으로 디자인을 해야만 서로가 다른 컴포넌트 쉐어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LDSG의 파운데이션은 6가지 최소 단위의 UI 요소를 정리하고 있고 컬러와 타이포그래피는 LDSM의 파운데이션을 계승합니다. 또한 6가지 요소를 조합하여 컴포넌트 커스터마이징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데요. 파운데이션을 통해 어떤 식으로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 있는지 간단한 애씨를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왼쪽의 버튼은 파운데이션이 적용되지 않은 베지 버튼 컴포넌트입니다. 여기에 컬러는 네거티브 레드 타이포는 일본어 레디어스 값은 써클 버더이스는 난 섀도우 값은 100을 적용하면 왼쪽과 같은 형태의 버튼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파운데이션의 속성 값을 변경하면 보시는 화면처럼 LDSG의 컴포넌트를 다양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LDSG는 각 서비스 담당 디자이너들의 니즈를 반영하고 확장성을 위한 베이지 컴포넌트와 각 패밀리 서비스들의 타겟 유저층 목적성을 쉽게 반영할 수 있는 유니버셜 테마셋을 제공합니다. 설명드렸던 파운데이션의 속성 값을 변경하여 플렉서블하게 제작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LDSG의 베이지 컴포넌트입니다. 아바타, 칩스, 컨트롤, 인프폼, 툴팁 등의 아주 기본적인 UI 요소가 정리되어져 있고 기본적으로 LDSM 컴포넌트들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크모드를 위한 베리에이션도 함께 제작하고 있습니다. 버튼 컴포넌트 가이드의 일부 화면인데요. 버튼의 기본 구성 요소와 버튼의 스테이터스별 설명, 버튼의 타입과 베리에이션, UI에서 일반적인 사용 방법에 대해 기술에 놓았습니다. 또한 컴포넌트 가이드와 함께 FE 개발팀과 협업하여 제작되는 웹 컴포넌트 코드의 일부분입니다. 기본 버튼, 아웃라인 버튼, 비활성화, 사이즈를 변경해야 할 때 등에 대해 기본 개발 코드로 제공해 참고할 수 있도록 코드 작업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LDSG의 또 하나의 제작 요소인 유니버셜 테마셋입니다. LDSG에서 제공하는 유니버셜 테마셋은 라인 제품만의 일관성이 있는 비주얼 아이덴티티를 부여하고 각 서비스의 컨셉을 잡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게 제작되었습니다. 또한, 제품을 빠르게 출시해야 할 때를 위해 특정 테마의 페이지 단위로도 제작되었습니다. 유니버셜 테마셋의 구속은 서비스만의 유니크한 디자인 아이덴티티를 표현하는 탑 헤더 영역과 화학성 높은 컴포넌트들을 조립하여 만들 수 있는 뉴티러 바디 영역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먼저 탑 헤더 영역입니다. 왼쪽의 헤더 영역을 보면 패밀리 서비스의 BI 또는 서비스명이 주요 가업 액션 버튼들과 함께 위치하게 됩니다. 각 서비스 담당 디자이너들이 니즈에 따라 변경할 수 있게 서비스명을 좌측에 위치할지 센터에 놓을지 가업 버튼들을 우측에 둘지 좌우에 위치시킬지 자유도를 두었고 레이아웃과 컬러 부분도 서비스의 특성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테마셋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컨텐츠를 보여주는 뉴티러 바디 영역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패밀리 서비스들은 웹 기술 기반이 많기 때문에 컨텐츠를 배치할 때 어느 디바이에서든 미려한 컨텐츠를 보여줄 수 있도록 뉴티러 바디 영역을 위한 그리드 가이드를 정의해 놓았습니다. 그리드 가이드를 바탕으로 제작되어진 바디 영역의 테마셋들입니다. 특정한 색깔이 띄지 않게 제작되었고요. 이 부분은 아직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아 종류가 많지는 않은데요. 이러한 테마셋들은 앞으로 각 국가의 담당 디자이너들과 함께 계속 확장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여기까지가 현재 저희가 구축하고 있는 대략적인 라인 디자인 시스템의 진행 내용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디자인 시스템의 1차 커스터머가 될 수 있는 디자이너들이 시스템의 왕성도 높은 UI 컴포넌트와 UX 가이드라인을 잘 숙지하고 사용하게 된다면 라인의 제품의 왕성도를 올릴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디자인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면서 고민했던 부분과 깨달았던 부분에 대해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디자인 시스템은 단순히 디자인 스타일 가이드만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디자인 시스템에는 디자인 스타일 가이드뿐만 아니라 앞서 설명드렸던 파운데이션, 컴포넌트, UX 가이드 더 크게는 브랜드에 대한 디자인 철학까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디자인 시스템에 무엇을 담고 제공할지 보다는 누가 어떠한 방식으로 써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구성원들이 사용하지 않으면 디자인 시스템은 무용지물입니다. 어떤 구성원이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부터 고민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디자인 시스템은 항상 좋은 퀄리티를 유지해야 합니다. 시스템의 완성도가 좋지 못하면 구성원들은 시스템을 외면하게 됩니다. 만약 구성원들 준 누군가가 재곤된 디자인 가이드나 UX 가이드를 무시하고 변경해서 사용한다면 한 번쯤 완성도에 대해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디자인 시스템 자체의 높은 완성도는 곧 구성원 모두가 꼭 사용해야 하는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디자인 시스템은 업데이트와 구성원들 간의 공유 역시 중요합니다. 라인 디자인 시스템은 일정한 주기의 업데이트와 공식 앱 사이트, 라인 디자인 시스템 앱을 활용해 배포하고 있습니다. 앱 사이트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파운데이션과 스케치 디자인 라이브러리, UX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앱에서는 실제 컴포넌트들이 동작하는 화면과 코드를 제공합니다. 참고로 라인 디자인 시스템의 앱 사이트는 현재 저희 사내에서만 오픈되어 있고 앱 오픈을 위한 준비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디자인 시스템에 대해 구성원들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슬랙 채널이나 메일로 자주 들어오는 구성원들의 질문들을 모아 주기적으로 LDS 스토리라는 보다 캐주얼한 카툰 형태의 내용으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라인 디자인 시스템의 결실 중 하나인 디자인 시스템에서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제작되어진 뉴 라인 앱을 여러분께서 곧 선보여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뉴 라인 앱에는 약 1년간 디자인 시스템에서 레거시를 정리한 보다 일관성을 가진 UI 컴포넌트와 UX 가이드를 반영해 놓았으니 많은 기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라인 디자인 시스템에 대해 긴 시간 설명 들어주셔서 매우 감사드리며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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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